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 신녀입니다. 오늘 상반기 이천이십일 년 일월부터 유월까지. 우리 뱀띠 여러분들. 삼잰데 우리 뱀띠 괜찮아.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? 걱정은 해야지. 삼재는 이게 자연에서 주는 해란 말이야 우리한테. 니네 요맘때쯤 조금 조심해 기고만장하지 마 그래서 삼년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.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 근데 스물한 살 뱀띠. 체력은 공격이라 그랬어. 몸 건강 조심하셔야 돼 어떤 건강 올해 술 먹으면 안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누구 말대로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.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다치기 힘들다. 서른세 살 이 양반들 진짜 뚜껑이 딱 열렸어. 작년부터 올해 진짜 안 좋아 모든. 총칼이 다 나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올해는 이동 안 돼. 사업 뭔가 벌리려고 하는 거. 안 돼.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거 조심. 뭐 여자친구 이런 거 말고 나한테 뭐 일을 하는 관계로서 인해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심 좀 하셔야 돼.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우리 마흔다섯 여러분들은 올해. 지인 뭘 하나 잡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문서. 그리고 하나는 놓치는 게 있어. 인간의 이념은 인연법의 이별수가 좀 들어와 있어.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흔다섯 이 양반들 올해 조금 이렇게 나하고 좀 오래 왔던 사람들 지인이 됐던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됐던 하여튼 뭔가 팔다리가 좀 잘리는 형국이야.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나 좀 나하고 멀리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.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조심한다기 보다는 내가 말조심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마중에도 내가 뭔가 보상이 있어 어 뭐 인간이 떠나면 원래 삼재는 금전 누나가 어 문서도 잊어버려 이러는데 그래도 문서는 또 있단 말이야. 그런데 이 문서 잘 잡으시면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잡는 게 더 좋은데 이건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. 틀리기는 하나. 그래도 이 문서가 있으니 희망을 좀 가지시면 돼. 그다음에 오십칠 세 을사세. 힘이 속 거쳐 이제 마지막 운이야 나가는 삼재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으쌰으쌰 진짜 으쌰으쌰해야 돼 이제. 나가는 삼재라고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십칠 세 이 양반들은 올해. 큰 금전이 움직이는. 그니까 내가 큰돈을 뺏기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 거의 다 오는 거야 움직이는 돈. 이렇게 큰 뭔가가 있다 그래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뭔가 확장. 원래 삼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러잖아요 또 특히 나가는 삼재는 근데 확장도 들어있고요. 이 양반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신다 그럼 바로 다른 직장으로 점프가 돼요. 요즘에 이 나이에 점프하기 힘들어요 다른 다른 데로 근데 다른 뭔가를 해서 내가 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. 그런 상황이 된다 소리가 나와요. 그래서 우리 오십칠 세 을사생 여러분들은 올해 진짜 마지막 점 버튼 힘까지 힘을 내서 꼭 뭔가 하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. 분명히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사업을 접으신다 하더라도 자그만한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또 있다고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쉬지 않는다 소리가 나오거든.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여 였습니다. 축하해요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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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